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에 이어서 6호 태풍 카눔과 7호 태풍 난 그리고 8호 태풍 사올라까지 발생 가능성이 모의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해외 수치 모델들의 모의 예측을 살펴보며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호 태풍 독수리의 소식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오늘 7월 26일 수요일부터 대만 남부 까오숑과 판동연부터 북부 화래년과 이라년까지 폭우를 내리면서 지나가고 모레 7월 28일 금요일에는 중국 후지엔성에 상륙하면서 주변 광동성에도 큰 폭우를 내리면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면서 중국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5호 태풍 독수리가 대만과 필리핀을 향하면서 대만 당국은 자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일부 취소하였으며 필리핀 당국은 학교와 기업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필리핀은 오늘 26일까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미 5호 태풍 독수리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점점 서쪽으로 밀리면서 현재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루손섬 북구에 근접하는 경로가 됨에 따라 루손 북부에는 북쪽부터 최고 4등급에서 최소 1등급의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발효 중이며 태풍의 경로 인근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부얀 제도 일대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의 태풍특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호 태풍 카눈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는 7월 30일 일요일에 그리고 미국 기상청은 7월 29일 토요일에 6호 태풍 카눈이 필리핀 동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는 8월 3일 목요일에 6호 태풍 카눈이 중국 저장성 원저호와 상하이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 모두 6호 태풍 카눈은 중국 저장성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8월 4일 금요일 오전에 7호 태풍란과 8호 태풍사올라가 발생할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문제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한 7호 태풍란과 8호 태풍사올라가 8월 4일 저녁에 하나의 태풍으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일본 딘키 지역이나 도쿄로 향할 확률이 높아 보이며 한국으로 방향을 틀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태풍 시뮬레이션은 자주 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